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이다 2019년 고1 3월 모의고사 29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포스 기출독회 12강에 6번에 해당하기도 하죠 1번째 문장 How does a leader make people feel important? 여기서 일단 make와 feel부터 좀 잡아놓을게요 make는 사역동사로서 make 뒤에 목적어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는 이 부분이 포인트죠 투부정사 나올 수 없다는 것 잡아두시고 사람들이 중요함을 느끼게끔 만들다 이런 얘기인데 리더가 자신이 아니고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나서 First by listening to them 그들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이다 이게 포인트에요 이게 주제입니다 리더는 쉽게 말해서 남들의 말을 즉 자기에 있는 그 부하들의 부하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어쨌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 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에요 빈칸이나 주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Let them know 그들에게 알려줘라 이것도 마찬가지 let 다음에 동사원형이죠 let 동사원형 잡아주시고 You respect their thinking 네가 리더가 되는거죠 당신이 리더라고 친다면 their 은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이 되는거죠 그쵸 이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let them voice 여기서 보이스는 동사로 쓰면은 목소리를 내다 즉 여기서는 뒤에 opinion이 나왔으니까 의견을 말하다 이런 뜻이죠 그들의 의견을 말하도록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as an added 보너스에요 added 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보너스로써 그러니까 덤으로 이런 뜻이 되는거죠 덤으로 You might learn something 너도 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너도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덤으로 너도 뭔가를 배울 수 있다 A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말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했냐면 about a CEO of a large company 커다란 회사의 CEO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기서 후가 중요해요 후는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는 보통 선행사에 따라 달라지죠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위치 공통으로는 대서를 쓸 수가 있는데 보통 선행사는 바로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대시나 후냐 위치냐 이런 식으로 근데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바로 앞에 위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죠 선행사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죠 관계대명사가 후인데 선행사가 컴페인 1, 2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무엇이냐 The CEO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 업법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를 위치로 바꿔 쓰면 안 된다 꼭 알아두시고 선행사가 CEO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됐은 가능하죠 그렇죠 됐은 이제 선행사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관계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해석해보면 자신의 매니저들 중에 한 명한테 말했던 CEO에 대해서 얘기해줬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부분이 진짜 좀 재수가 없어요 재수없게 제가 해석을 할게요 There is nothing 여기다가 됐을 쓰세요 There is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 아무것도 없다 That you could possibly tell me that I haven't already thought about before 자 여기도 여기를 표시해 두시고요 선행사가 nothing 여기에 선행사도 nothing 그러니까 nothing이라는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두 개가 이중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이중수식 말 그대로 두 번 수식한다는 얘기에요 해석을 해보면 내가 예전에 한 번도 이미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을 네가 없는 어떤 것을 네가 나한테 말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재수없어요 한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전에 이미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은 없어요 야 네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생각 안 해본 건 없어 진짜 오만하죠 오만하다 나온 김에 단어 좀 알고 넘어갈게요 arrogant 오만한 정말 오만합니다 네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생각 안 해본 건 없어 그러니까 Don't ever tell me 나한테 말하지마 What you think What you think 이거는 묶어서 해석하세요 What 절은 항상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하나 뭐 뭐 하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을 나한테 말하지마 Unless I ask you 내가 너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이런 것도 빈칸 나올 수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마 정말 재수없죠 그쵸? 내가 당신에게 묻자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 재수없어요 Is that understood? 알아듣겠니? 이 말이야 이거는 동의어 좀 써놓을게요 Got it? 이해했어 Do you? Did you understand? Do you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고 여기는 왜 수동태냐 하면 Is that understood? 대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에요 내가 말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네가 말할 필요는 말할 순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묻지 않으면 말하지마 그 말이 이해 됐니? 이해 되는 거니까 수동태 아니면 이렇게 능동태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Imagine 상상해봐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상상해봐 The loss of self-esteem 자존감의 상실을 상상해봐 That 여기는 Must have felt 그 뒤에도 Must have pp 자, 이거 꼭 알아둘게요 중요한 수거입니다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틀림없이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틀림없이 뭐뭐하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원래 Must랑 Should는 비슷한 의미가 되지만 뒤에 have pp가 붙었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네, Must have pp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지만 Should have pp가 되면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는 어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요 그래서 Must랑 Should 자체는 비슷할 수 있지만 얘랑 얘랑은 비슷할 수 있죠 자, 그치만 뒤에가 붙을 때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기나 여기를 Must를 Should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존감의 상실을 상상해봐 어떤 자존감의 상실이냐 하면 The manager must have felt here 매니저가 느꼈음에 틀림없을 이런 뜻이죠 이것은요 이 시 가리키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하는 거죠 Must have discouraged him Discourage는 낙담시키다 라는 뜻이죠 꼭 알아두시고 그를 낙담시켰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act affected 역시 동사예요 그러니까 Must 여기도 앞에도 Must have 가 있는 거죠 Must have affected his performance 그의 수행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반면에 연결사 잡아 두시고 When you make a person feel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Make 다음 동사 원형 나온 거 잡아 두시고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감정을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게끔 만들어준다면 지금 이딴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듣는 매니저가 자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네가 만약에 이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사람은요 Will feel on top of the world Feel on top of the world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의기양양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럼 당연히 에너지 레벨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쵸? rapidly는 increase를 꾸며주는 거죠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수행을 더 잘하겠죠 그쵸?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고 이 부분 해석 좀 주의하세요 해석 좀 잘해 보시고 업법은 이런게 좀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머스트 pp 이런것 좀 알아두시고 머스트 pp 여기도 있죠 제가 볼 때 여기 빈칸 이런거 빈칸 주제에 나올 가능성 충분하다 꼭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29번 수업은 마무리할게요